아 늦었다 얘 때문에 어 내려왔다 옥상에 간 게 아니었어 돌아다니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? 갚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얘네들은 아무것도 구루엔를 쓰네 일찍적 구루엔냐? 핵이 갚아맞았어 옥상 가나? 옥상 가려 옥상 왔어 와이소 와이시다 2,500달러가 되어야지 아 이건 뭐 야 중간 상들이 오지게 빨아먹네 그냥 파운드 빼고 있어 치고 말라고 그래도 안 깼어 그래 안 깼어 잘해 보자 툭쇼 논약 5회 도치 어? 저기 있어 여기 있어 보여요 거기서? 여기도 있어 쟤들 와야되는데? 어디서 기다릴까요? 카우트님? 사돈? 어? 뭐해?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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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와 빠지죠 여기서 위아리를 하고싶었던거야 여기서 위아리를 하고싶었던거야 폭탄 띵쇼 사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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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저거봐 보자 아직 안보여요 어? 바로 빽다 이게 뭐야 쪼져야지 저거 잡아야지 사람이 몇 미듐건 못 잡았다 뭐가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유에비를 뭐가 이렇게 많이 돌려 걔도 돌리나? 그럼 오히려 돌리죠 위에 있다 앞에 있는거 더 잡죠 앞에 있는거 이거부터 잡아야지 앞으로 와요 저거 와요 안오는데? 사라졌다 잡음 여기 여기 보라색 건물 안에 살아 보라색 건물 안에 하나 내릴거에요 하나 내릴거에요 나이스 나 탄 줘 탄 없어 여기 숨어있어요 저거 안 먹었어요 뭐야 내가 먹었네? 죄송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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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것 같습니다 겁도 없이 사실 카우스님 타시겠지 했는데 에잉 참나 돈을 자기는 돈을 6,000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하고 1,300원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누굴 비교해야 돼 어린이네요 진짜 돈 더 많으시잖아요 다운 다운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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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크게 여기 도려 정의구소 날 해볼까요? 오케이 다운 뭐야 이거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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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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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음 도망간다 한 점 도망간다 안 다음에 도망간다 도망간다 끝 아 저거 살려주세요 어디있어요? 어디있어요? 죽었어요 어우 뭐야 나도 100개 손실이 되요 그거네 아 어 손실이 심한데 여기 사람이네 뭐야 이거 거그 여기 관통돼서 보여 핵이다 상공의 적 무인정찰기 상공의 적 무인정찰기 상공의 적 무인정찰기 어 어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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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세번째 아 이거 나 버그를 안보여 적 무인정찰기 안되겠다 어우 맞았어요 아 이 놈 왼쪽으로 돈다 아 뭐야 아 없네 어우 썩은 물들 뭔 놈의 스키가 이렇게 많아 여기 전작에 복귀한다 아 아 아 아